너 보시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? 그럼 보시란 말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. 그럼 보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도 알고 있겠구나. 물론이지. 재보시, 법보시, 무예보시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한대. 맞았어. 모든 보신은 이 세 가지에서 우러나오는 거래. 재보시는 무엇을 말하는지요? 어려운 사람에게 물건이나 돈을 베푸는 것입니다. 법보시는 무엇을 말하는지요?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. 무예보시는 무엇을 말하는지요? 개요를 잘 지켜서 남에게 괴로움만 주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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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